삼성이 그렇습니다 했다고 제가 그냥 그렇구나 할 순 없잖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깨끗해 안녕하세요 원더케이저카여의 칠십시입니다 제가 의외로 이런 가전제품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CS2023에서 삼성 붓을 갔을 때도 세탁기랑 건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못 본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것이 삼성전자에서 올해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버디 탑핏 되겠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여기에 AI 세제 자동 투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제를 왕창 넣어 놓으면 알아서 살짝살짝 필요한 만큼 넣어주는 기능은 물론이고 전원 켜서 보면 AI 맞춤 세탁 AI 맞춤 건조 같은 AI 기능들로 편리하게 세탁과 건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왕 얘기 시작했으니까 자랑마저 더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예쁘죠 저희는 이거 세틴 세이지 그린으로 확인했는데 6가지 색깔 다 이쁘더라고요 특히나 단순히 쌓아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패널로 세탁기와 건조기 한 번에 제어할 수 있고 국내 최대 용량 25kg 세탁기 21kg 건조기 합쳐놨음에도 불구하고 78mm 높이는 낮아졌어요 대화용 알림창이랑 다이얼 통해 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 거 이거 전원 끄면은 LED 싹 꺼져 가지고 깔끔한 디자인 유지할 수도 있죠 스마트 스팅즈 M 연동 당연히 되고요 신기한 거 보여줄까? 세제 바코드를 찍기만 하면은 뭔지 알아 그래서 권장량의 세제 투입을 알아서 합니다 거기다가 세탁 끝나면 문 열리고요 건조 코스 끝나도 자동으로 문이 열리죠 그래서 김도 빼주고 세탁물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까먹고 빨리 다시 한 적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너무 탐나 자 세탁과 건조 후에 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습기 차는 것은 막아주는데 건조기 내부의 습기나 먼지 관리는 어떻게 할까? 오늘 얘기의 핵심이 바로 직접 관리형 열 교환기인데 이게 히트펌프거든요 전기차에서 히트펌프 들어갔는지 따지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효율에 중요하기 때문인데 이거 히트펌프 열 교환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것은 물론이고 직접 관리형 열 교환기로 안심하고 쓸 수 있어요 이 안심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필터 3차 필터가 추가되었고 직접 관리형 열 교환기로 직접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차 2차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건조기 안쪽에 1차 2차 필터가 이만큼 걸러주고 나서야 열 교환기 앞에 있는 3차 마이크로 안심 필터로 겨우 이만큼의 먼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 교환기로 들어가는 먼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면부 청소만으로도 깔끔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자체 실험 결과 3차 필터가 있을 때 300회 돌린 게 3차 필터 없을 때 100회 돌렸을 때 먼지량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3차 필터가 먼지를 얼마나 걸러주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또 삼성이 그렇습니다 했다고 제가 그냥 그렇구나 알 수는 없잖아 해서 검증에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처음 받자마자 찍어놨어요 먼지 없는 상태에서 아주 깨끗하죠 건조기 1회 작동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1회차인데 많이 꼈지 이만큼 꼈어요 한 번 더 2회차 먼지 이만큼 꼈습니다 4회차에선 이만큼 4회차에선 이만큼 아 할 만큼 했다 이제 필터에 먼지가 이만큼 걸러졌는데 건조기 내부 열 교환기 있는 쪽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이 안에 먼지가 껴있으면은 건조 시간이 늘어나거나 건조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직접 관리형 열 교환기 쉽게 찾을 수 있고 청소하는 것도 제가 바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야 여기는 여긴 아직 깨끗해 1차 2차 3차가 걸러줘서 그런지 이 안쪽에는 상당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 먼지 조금 있다 관리도 청소 소리나 물티슈 결에 맞춰서 칫솔질 하듯이 이렇게 살살살살 닦아내면은 먼지들이 떨어져 나온다 슥슥 털어주고 나서 청소기 같은 걸로 먼지 슥 빨아들이면 되죠 블레이드에 닿지 않게 휘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새 것처럼 아주 깨끗해졌죠 간편하게 직접 관리하니까 얼마나 위생적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부분이 깨끗한 건 알겠는데 안쪽까지 깨끗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용 내시경을 제가 빌려왔습니다 리모컨으로 휙 휙 휙 귀엽지 들어갑니다 1차 2차로 걸르고 나서 이 안쪽에 있는 팬을 통해서 열 교환기로 바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오 깨끗해 깨끗해 블레이드가 상당히 깨끗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 1차 2차 필터 일 잘하네 혹시 쓰시는 건조기에서 갑자기 건조 시간이 늘어나거나 냄새가 나면 열 교환기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나 이거 보면서 걱정이 늘어났어 내가 쓰는 건 직접 관리용이 아니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 위생 얘기를 해서 말인데 건조기 내부 같은 경우에는 열풍 내부 살균 코스를 돌려주면 내부 9곳은 고온의 바람으로 99.9% 살균한다고 합니다 아 고온이라는 단어 들으셔가지고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드럼 내부 온도는 최고 6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옷감 손상을 최소화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확인을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전용 장비로 측정해봤습니다 최고 58도까지 밖에 안 올라갑니다 근데 위생 얘기해서 말인데 공간까지 케어해줍니다 열고요 안쪽에 열 교환기 보호 덮개를 꺼내주어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간 제습 키트 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 열 교환기 앞에 이 친구 끼워줘? 그럼 자동으로 인식해서 공간 제습 플러스 습도를 감지해 공간을 뽀송하게 만들어준다 제습기처럼 작동한다는 거예요 위생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주목 펫케어 코스 건조기에는 펫케어 건조로 있고 세탁기로 가면 펫케어 세탁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알러젠 오염 얼룩 가스 털 제거에 특화되어 있는 모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무세제 통 세척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전용 세제 없이도 통 세척을 하는 걸로 모자라서 초광역 워터샷이 도어 프레임까지도 청소를 해준다고 그럽니다 이거 혹시나 꼼꼼하지 않은 사람들 집에 가서 이거 봐 이제 여기 다양한 거 살고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꼼꼼함에도 불구하고 이리로 와봐 AI 맞춤 세탁으로 세탁물을 자동으로 감지해 가지고 최적의 세탁을 하는 것은 물론 요 밑에 봐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인데 그냥 1등급이 아니야 이 1등급 기준치보다도 킬로그램당 전력 소모를 20% 더 줄였어요 이 모든 걸 하고도 핵심 부품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세탁기의 디지털 인버터 모터 건조기의 디지털 인버터 모터와 컴프레서 평생 무상 수리 제공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삼성의 기술력에 총 집약된 최신 세탁기와 건조기 비스포크 그랑데 AI 원파디 탑핏 살펴봤고요 전시회에서 봤을 때는 물론이고 출시한 다음 보도자료 보고도 꼭 써보고 싶었는데 직접 마구마구 써보니까 더 마음에 들었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보고 나니까 더 이상 내 오래된 건조기의 위생에 신뢰가 가지 않아 나 집에 그거 가가지고 한번 열어봐야 못 여는구나 직접 관리형이 아니잖아 열 교환기가 이런 여러분은 직접 관리형 열 교환기인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케이션 샵에서도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정말 이뻐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 끝